여기는 연천 장남면 통일바라기 축제 해바라기 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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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바라기에 물들다 해바라기 축제장이에요 저기는 통일바라기 사진 찍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서 있네요 주차장에 차가 엄청 많아요 저기에 가면 아이스크림, 사과, 막걸리, 치즈, 우유 여러가지 많이 팔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에게 크림도 그려주고 저희에 해바라기가 많이 있어요 해바라기 해바라기가 근데 활짝 피지가 않았어요 아직 피지가 않았네요 저 도면에는 코스모스가 엄청 많이 피어있네요 여기는 연천 호룩호룩홍보관 사람이 많아서 줄을 서 있어요 해바라기 해바라기는 해바라기가 피지가 않았어요 피지가 않아 안 피는게 아니라 날라갔어요 날라갔다고? 다 피어서 그럼 진거야? 어, 씨가 맺었네 진짜 꽃은 다 떨어졌고 어머나 어머나 저 애기 이쁜거 봐 하하하 하하하 노란거는 다 쏟아졌네 그치? 씨가 씨가 맺으려고 그러는구나 이제 꽃이 다 떨어졌어 꽃이 그러게 절정이라고 꽃이 다 떨어지며 꽃이 집사 꽃을 따라주고 여기에 있는 꽃을 다 떨어지고 말을 못합니다 말은 이게 사는 삶의 현장이에요 어우 시원하다 바람이 이러한 시원에 남은 주제에 등장한 김치